난 빈민가에서 태어났다. 태어나보니 내가 태어난 곳은 빈민가였다. 그래서 늘 가난했다. 가난이 싫어 도망치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결국 가난이 다시 내 뒤뜰미를 잡아 그 자리에 주저앉혔다.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다. 술에 취한 아버지는 나에게 공포 그 자체였다. 형은 마약 중독자였다. 형에게는 가난도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도 아무 의미가 없었다. 우리 가족을 먹여 살리는 건 청소부일을 하는 어머니였다. 그런데 난 그런 어머니가 창피했다. 난 늘 혼자였다. 빈민가 놀이터에서 혼자 흑장량을 하고 있던 내 눈에 저 멀리 축구를 하는 다른 동네의 아이들이 보였다. 가난하다는 이유로 끼우지도 않았지만 그 아이들을 원망하진 않았다. 어느 날 실수로 공이 내 앞에 날아왔다. 난 있는 힘껏 아이들 향해 공을 찾고 처음으로 희열이라는 것이 느껴졌다. 그때 난 결심했다. 축구선수가 되자. 간신히 축구팀에 들어간 나에게 가난의 고리편은 여전히 붙어 있었다. 동료들은 가난하다는 이유로 패스 한번 해주지 않았고 조명이 꺼지는 모두가 돌아간 뒤에는 혼자나마 축구공을 닦아야 했다. 하늘은 내 편이 아닌 걸까. 힘겹게 선생활을 이어던 나에게 청천명력 같은 소리가 듣게 되었다. 어릴 적부터 정상인보다 두 배 이상 빠르게 심장이 뛰는 질병이 내 발목을 잡은 것이었다. 이제는 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의사의 말에도 난 포기하지 않았다. 포기할 거였으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다. 수술을 했고 재활치료를 하면 정상인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많이 호전될 수 있다고 들었다. 재활을 마친 후 나는 더욱더 훈련의 강도를 높였다. 뛸 수 있는 것만으로 감사하고 또 감사했다. 시간이 흘러난 꿈에 그리던 경기장에 데뷔할 기회가 주어졌다. 수많은 관중, 응원단, 기자들, 그리고 유명 축구팀 스카우트들, 내가 바라고 바랐던 축구장. 난 이 무대에서 죽을 각오로 뛰고 또 뛰었다. 심장이 터져도 좋다. 데뷔전을 마친 후 얼마의 시간이잖아 전화 한 통을 받았다. 가난한 내 운명을 바꿔줄 전화였다. 이적시키고 싶다고 했다. 그의 말에 나는 몸에 소름이 돋았다. 아니 전율이 흘렀다. 그것은 다름 아닌 세계 최고의 구단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였던 것이다. 더 놀라운 건 나에게 직접 전화를 했던 사람이 퍼거슨 감독이었다는 사실이다. 전화가 끝나는 난 바로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눈물이 나고 말도 잘 나오지 않았다. 흐느끼면 난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다. 어머니, 이제는 청소비를 하지 않으셔도 돼요. 검은한 축구와의 외톨이 심장병을 가진 소년이었던 나는 그렇게 크리스티안 노아노 호날두가 되었다. 누구보다 힘겨운 윤을 보냈던 호날두는 공익을 위한 광고는 조금의 돈도 받지 않고 소말리아의 300억의 기부와 자신의 펜의 수술비 전액을 지원하고 현재는 아동 질병 퇴치와 아동 구호 운동가로 활동하고 있다고 한다. 어려움을 딛고 승부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느라면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싶습니다. 그러나 내 현실은 그들의 현실보다 더 차갑고 잔인하게 느껴집니다. 역경을 딛겠다는 의지는 그때뿐 다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정말 그들보다 더 조건이 좋지 않아서일까요? 아니면 그들은 무언가 능력 하나는 가지고 태어난 것 같은데 난 작은 능력도 없는 것 같아서일까요? 둘 다 아닙니다. 더 안 좋은 환경에서 평범하긴 커녕 손가락이 없는데도 피아니스트가 되는 사람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이룬 것을 이루지 못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넘어서야 할 이유를 찾지 않고 넘지 못할 핑계를 찾는 그 생각 바로 그것입니다.